Q. 해야죠? 박진희 이제 진해가 끝나는 거니까 조별 예선 때보다 더 집중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더 하던 대로 차분하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상대를 분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PG 백증 백성이라고 선수들도 나름대로 다 알고 있고 또 스스로도 각자가 자기 멤버, 자기 멘토맨 멤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고 한번 응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